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틱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6월 20일 오후 2시 10분경에 여기 지바현에서 옆에 이바라키현을 또 치게 되는 겁니다. 경계에서 났어요. 지금 보시면 옆에 미우라반도라든지 이즈반도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후지산, 도쿄,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야마나시를 치고 있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전에 지진을 한번 보면 가나가와현입니다. 여기는 미우라반도죠. 악취소동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도쿄에서요. 미우라반도, 여기 결국엔 여기도 보시면 이 야마나시 후지산을 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색칠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야마나시 후지산이요. 결국에는 옆에 또 시주옥가까지 치고 도쿄, 여기 지바현을 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가나가와현에서 지진이 나니까 바로 옆에 지바현에서 지진이 난 거고요. 이러면 보소반도, 미우라반도, 그 다음에 이즈반도 세 군데가 다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대만의 화리엔에서 6월 18일 날 3.2의 지진이 났죠. 다행히 아직 19일하고 20일에는 지진이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대만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6월 18일 날 3.2의 지진이 났습니다. 화리엔에서는 화리엔CN 아니면 이란CN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화리엔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6월 18일 날 지진이 난 거고요. 다행히 19일하고 20일에는 아직 대만에서 지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시면 6월 22일 오늘 경북 구미에서 12시 35분의 지진이 있었고요. 여기 지진의 규모는 1.2입니다. 경북 구미시 1.2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강원도 속초시에서 역시 오전 6시 49분 40초에 1.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지금 방송시간이 오후 4시 27분입니다. 이후에는 또 봐야 되는 상황이 19일 날 보시면 경북 하동군, 경북 하동, 아니 죄송합니다. 경남 하동군에서 두 번, 대구 달성군, 인천 강하군, 19일에는 총 4번 있었습니다. 경남 하동군, 인천, 대구 달성군, 경북 성주군 이렇게 5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18일에는 충남 공주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17일에는 전북 무주군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진, 대한민국 지진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의 지진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진 사항을 보면 최근에 수추안하고 칭하의 윈란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기존에 신장, 시장, 티베스에서 계속 지진이 나다가 최근에 계속 수추안 산샤템 근처입니다. 윈란에서 보시면 3.8이죠. 오늘 6월 20일 오전 11시 31분에 3.8. 이게 윈란에서 5월 21일 날 6.4 이후 여진이 계속 나고 있죠. 굉장히 시각한 상황입니다. 윈란에서 계속 5.0이죠. 계속해서 5월 21일 날 지진 이후에 5.0입니다. 6월 12일 날 계속 강진이 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 지진이 나고 있어서 쿤밍으로 코끼리 15마리가 500km를 건너서 이동을 해서 피난할 정도입니다. 5월 21일 날 윈란에서 6.4 이후에 수십 차례의 강진 그리고 그 하루 뒤에 5월 22일 날 또 칭하이에서 7.4의 강진 이후에 또 수십 차례 현재까지의 여진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서 계속 지금 기존의 물론 칭하이와 윈란은 기존의 지역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이런 상황이 없었죠. 계속해서 지금 갑자기 5월 21일 이후로 지금 6월 20일 날 시장 티베스 3.8이죠. 시장 티베스 3.8 계속 기존의 지역입니다. 시장 티베스는요. 지금 칭하이에 5월 22일 날 3.0 5월 22일 날의 3.0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우리가 5월 22일 날 보시면 5월 22일 날 칭하이에서 7.4의 강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22일 날 칭하이에서 7.4의 강진 이후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칭하이에서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지금 뭐 계속해서 계속 지진이 지금 강진이 칭하이에서 발생을 하면서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USGS 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USGS 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괌으로 보이죠? 괌에서 지금 6월 19일 날 4.5의 지진이 났고요. 여기 또 볼케이너에서 6월 19일 날 화산섬 일본의 화산섬이죠. 4.4 계속해 가지고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 4.5 오늘 6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오늘 4.6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여기도 반다시에서 4.7 계속해 가지고 남태평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인도네시아 반다시에서도 지진이 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피지로 보이죠? 여기는 피지의 5.8 어제 5.8 강진입니다. 여기도 피지로 보이는데요. 여기도 피지죠. 오늘 5.1 강진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지진 상황이 최근에 전세계의 일주일 동안의 지진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단일을 해가지고 일본에 지진이 계속해서 연합군이 난세의 제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카이도까지 치고 다시 또 난세의 오키나와 오키나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합군이 오키나와 선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호카이도까지 또 치는데요. 보시면은 뉴질랜드의 캐르마틱 제도에서 지금 6월 16일 날 5.3, 6월 19일 날 4.7, 계속 지금 뉴질랜드의 피지의 6월 19일 4.7, 그리고 통과에 6월 17일 5.5, 그 다음에 피지의 또 6월 20일 오늘 5.1, 그 다음에 어제 6월 19일 5.8, 남태평양이 계속 6월 13일부터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파피안 유기니 5.0입니다. 6월 17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남태평양, 그러니까 제펜을 향해서 지금 오고 움직였다는 걸 이걸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즉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과암 보이죠. 저기 과암이라든지 뭐 화산섬적 보이죠. 그러면서 또 오가사와라 이의지 제도 쪽입니다. 그쪽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일주일 동안 지진이 났다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죠. 보시면 여기는 요나쿠니 정도로 보이는데요. 요나쿠니죠. 6월 18일 4.6, 여기는 나고, 그러니까 난세이 제도를 지금 낮에, 난세이 제도를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호시마, 이건 가고시마 현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는 에이메현, 에이메현에서 어제 4.9의 강진, 식혁구성. 그 다음에 이즈제도 6월 16일 4.2, 볼케인 화산섬 1번 4.6, 6월 19일. 계속 지금 이게 일본이 난저한 게 뭐냐면, 요나쿠니부터 호카이도까지 지금 일주일 동안 지진 상황이거든요. 전세계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지금 과암, 그 저기 어디죠?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요나쿠니부터 호카이도까지 일주일 동안에 다 지금 치고 있습니다. 나이도 치고 있죠. 보시면은 이바라키 현이라든지 지방 현 쪽으로 또 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호카이도 첫째, 그 다음에 쿤니열도도 4.3 쳤지 않습니까? 계속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알래스카에도 강진이 난 걸로 보이죠? 보시면은 강진입니다. 알래스카에 강진이 났어요. 수많은 군발 지진들이 지금 알래스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일본에 5.3, 6월, 18일 영향을 주고 이 많은 지진들이 다 이게 딱 일주일 동안의 지진입니다. 이런 많은 군발 지진들이 다 일본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저기 샌 안드레스 단층과 그 다음에 워싱턴 오리건 쪽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이다호, 몬테나, 와이오밍, 그 옐로우스톤 쪽 지진, 군발 지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기 여기서 지금 저 안쪽이 오클라호마 쪽에 또 수많은 군발 지진들. 미국도 역시도 지금 이 샌 안드레스 단순히 워싱턴 오리건 쪽. 이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계속되는 미국의 지진들이 단순히 미국의 지진으로만 보면 안됩니다. 미국의 지진만이 아니라 이 지진들은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캘리포니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워싱턴 오리건 이쪽 오클라호마 쪽의 지진은 결국 재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미 쪽에 보시면 여기 멕시코로 보이는데요. 여기 멕시코죠. 이 멕시코를 항상 제가 삼각형 라인 말씀드렸죠? 멕시코를 이렇게 칠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재팬으로 남태평양 삼각형 모양으로 친다는 거예요. 멕시코 다음에 보시면 니카라가죠. 중미의 니카라가 다음 엘살바도르 4.0 계속 치고 있죠? 또 엘살바도르 계속 지금 중미 쪽에 엘살바도르 여기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에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푸에고 파카야 화산 폭발했었죠? 계속 지금 재팬의 화산 폭발을 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스마트라 화산이라든지 스마트라의 시나봉 화산이요. 푹스마트라에서 났었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계속해가지고 워싱턴의 화산 폭발 역시도 지금 재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워싱턴의 시인트 헤나레드 레이미어 화산 같은 것도 역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